나를 주관하시는 주여, 임경희,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셨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.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관이 살아 움직이시면 내가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을 드립니다.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영생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 것.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집중하게 하신 것.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.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.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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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